2024년 여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추리작가는 누가 뭐래도 홍학의 자리의 정혜연 작가입니다. 올 여름 많은 분들이 이번 휴가에는 정혜연의 홍학의 자리를 읽고야 말겠다. 그래서 굉장히 또 판매 부수가 뛰어올랐다는 그 책 홍학의 자리를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혜연 작가의 단편 소설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작 단편이 있습니다. 다른 네 분의 작가가 함께 쓴 작품집인데요. 카페 홈지에 가면에 실린 정혜연 작가의 작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정혜연 추리 소설 너여야만 해 1장 아이가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가 이제 막 3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때 수정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새벽에도 화장실 가는 일이 잦아졌다. 아주 예전 친정엄마가 두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걸 보고 화장실에서 애 접목이고 오냐며 농담을 했던 게 후회가 될 지경이었다. 역시 그 나이가 돼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오는 거니? 낮 3시가 아니다. 무려 새벽 3시다.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에 후드를 꾹 눌러 쓴 정모는 한눈에 보기에도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얼굴빛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늦가을 날씨에 왜 땀을 흘리는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같은 걱정보다는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는 소리가 목구멍을 먼저 치받았다. 하지만 잔소리를 하기도 전에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엄마가 궁금해하며 서 있는 것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다. 마치 허공에 날리는 먼지가 된 기분이다. 수정은 정모의 팔을 잡아챘다. 그 바람에 아이가 뒤집어 쓰고 있는 점퍼의 후드가 뒤로 휙 넘어갔다. 말 안 할래? 목소리를 높였지만 놀란 건 오히려 수정이었다. 정모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셔있었고 손목은 땀으로 찐득거렸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휘둥그렇게 뜬 눈에는 벌건 핏줄이 서있었다. 숨이 거칠었고 눈동자가 허공에 어딘가로 황황히 헛돌았다. 정모의 몸에서 어렴풋이 불냄새가 났다. 너! 이거 놔! 고등학교 2학년, 18남자의 육체는 이미 성인에 가깝다. 몸의 두께도 힘도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인중에 거뭇한 수염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아들이 점점 수정이 모르는 누군가가 돼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의 표정 역시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쫓기는 듯한 얼굴, 뭔가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얼굴, 두려워하는 얼굴. 수정의 손을 뿌리친 정모는 허겁지겁 문을 닫고 방 안으로 숨어버렸다. 무슨 일이야? 남편 제호가 안방에서 나왔다. 잠을 방해받아서인지 미간이 구겨져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아들의 방 쪽으로 향했다.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에서 잠의 기운이 사라지고 서슬퍼런 기색이 올라왔다. 이제 들어온 거야? 이 새끼가! 아니야, 아니야. 물 마시러 나왔길래 뭐 좀 물어본 거야. 수정은 얼른 그의 앞을 막아섰다. 뭘 물어? 되묻는 제호의 말에 수정은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걸핏하면 아들을 감싸고 도는 수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괜히 감싸기만 하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적당한 변명거리가 순식간에 떠오를 만큼 순발력이 좋지도 못하다. 결국 수정은 대충 눙치며 제호의 등을 밀었다. 지금 새벽 3시야. 내일 얘기해. 미심쩍어하는 남편이 침대에 누운 뒤 수정도 그 옆에 누웠다. 한참 만에 제호에게서 잠에 빠진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수정은 잠들 수가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묻는 말에 정모가 대답하지 않는 일은 허다했지만 지금은 불길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창백해진 얼굴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불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설마...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생각조차 현실이 될까 두려워 수정은 얼른 고개를 내젖고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정은 곧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 혹시 불빛 때문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면도 가장 어둡게 낮췄다. 화재. 서울. 검색해봤지만 속보나 새로운 뉴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 너무 과민한 거야... 수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잠이 들려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불안의 존재를 잊기 위해서였다.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결국 터지고 말았다. 정모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을 잠가 두는 건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일어난 거 다 알아! 당장 이 문 안 열어! 첫 마디부터 거칠게 나간 건 아니었다. 노크를 했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다시 노크.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모는 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까지 나게 된 것이었다. 남편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수정은 조바심이 났다. 두 사람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이 아파트는 방음이 좋지 않다. 저 집 가정불화가 있나봐.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건 싫다. 열쇠 가져와봐! 재호가 소리를 질렀다. 수정은 열쇠를 찾으러 가면서 귀를 기울였다. 이쯤에서 정모는 항상 빡금이 문을 열었었다. 짜증나 죽겠다는 얼굴로 왜? 하고 툭 내뱉듯 말했다. 마치 부르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듯이. 뺨을 올려붙이지나 말았으면 하고 생각하며 열쇠를 들고 와 정모의 방문 손잡이에 꽂았다. 덜컥 소리와 함께 문의 잠김이 풀린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반사적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8시가 되려면 10분이나 남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일찍부터 누구일까?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순간적으로 본 건 인터폰 화면이나 현관문이 아니라 남편의 얼굴이었다. 재호 역시 수정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불안의 기운이 서렸다. 먼저 움직인 건 남편 재호였다. 수정도 홀린 듯한 얼굴로 남편을 향해 걸음을 떼었다. 아직 정모는 문을 열지 않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 버튼을 누른 재호가 물었다. 푸른 빛을 내는 스크린은 복도에 서 있는 두 명의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한쪽은 검은색 가죽 재킷을, 한쪽은 카키색 항공 점퍼를 입고 있었다. 둘 다 머리가 짧았으며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둘 중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수첩 같은 걸 들어 화면에 비추며 말했다. 경찰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죠. 재호의 어깨가 흠칫 떨리는 게 보였다. 그의 시선이 아직 닫혀진 정모의 방 쪽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다가갔다. 남편이 문을 열러 가는 사이 또다시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시죠 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 수정은 조바심이 났다. 이 아파트는 방음이 좋지 않다. 아들 정모는 라이터라고 불렸다. 방화범이라는 뜻이다. 그따위 것도 이력이라면 정모의 이력은 총 세 번이었다. 아니 걸린 것만 세 번이지 화재가 크지 않아 무마시킨 것까지 합하면 몇 번인지 알 수 없다. 매번 정말 다신 안 그럴게 라고 약속해왔지만 수정은 이제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 처음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세 명쯤 되는 같은 반 친구들의 책가방을 가져다 불태운 일이 있었다. 불은 크지 않았지만 불똥이 튀면서 정모가 화상을 입었다. 크게 야단치려 했지만 정모는 울먹거리면서 그 애들이 밉다고 했다. 이유를 말하지 않던 아이는 몇 시간 만에 말했다. 그 애들은 학교에서 열리는 시화전에 엄마가 꽃을 사들고 왔다고. 학교에서는 가을 교내 축제를 맞아 반에서 뽑힌 작품으로 시화전을 열어 전시했다. 그 작품 중에 정모의 것이 들어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발표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복도에 세워두는 정도라 학교에 굳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게다가 당신은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던 터라 수정은 심적 여유가 없었다. 연락을 받고 학교로 달려온 재호는 정모를 크게 혼내야 한다고 펄펄 뛰었지만 수정은 오히려 아이를 안아주었다.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부러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수정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두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불이 난 건 동네 인근의 전원주택 마당에 있던 개집이었다. 개가 불에 타 죽었고 바람 때문에 자칫 불이 옮겨붙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가족같이 키우던 개가 죽었으니 시리에 찬 피해자는 크게 분노해 합의를 해주지 않았지만 정모는 어렸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되었다. 아이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말했지만 강아지는 줄에 묶여 있었다.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위협당할 일은 없다. 그런데도 수정은 왜 그랬냐고 묻지 못했다. 정모가 그냥 그랬다고 말할까봐. 세 번째는 오토바이였다.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고 쫓아갔을 때 정모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 맞은 건지 부딪힌 건지 알지 못했다. 정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토바이 값을 변상하고 경찰에는 사춘기 아인이 봐달라고 사정하고 허리를 몇 번이나 더 숙인 뒤에야 정모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수정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만약 정모가 불을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미취강이가 되어버린 거라면 그게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지 않은 자신의 탓이라고 한다면 난 언제 아이를 돌려세울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디에 불을 낸 걸까 김정모 학생 있습니까? 지금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문을 열자 들어온 형사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 앞에서 대뜸 정모를 찾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재호의 얼굴에는 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방문 안쪽에서 덜커덕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자고 있지 않았다. 형사들이 온 것도 알고 있다. 정모는 지금 방문 안쪽에서 바깥의 동태를 살피고 있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수정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만약 아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정말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니까. 우선 학생을 좀 보죠. 저기입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선 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쪽이었다. 그에게서 짙은 불냄새가 났다. 조금 전 화재 현장에서 오기라도 한 것일까?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정모에게서 나던 불냄새가 떠올랐다. 아니 잠깐만! 남편이 막아서려 했지만 가죽 재킷 형사가 한 발 빨랐다. 그는 문을 벌컥 열었다. 열린 문틈으로 정모가 보였다. 문에 귀를 대고 바깥 상황을 듣고 있었다는 듯한 자세 그대로였다. 수정은 온몸에 피가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김정모 학생? 오늘 새벽 2시에 어디 있었지? 어... 그게... 정모는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다. 아... 저... 저... 자고 있었어요. 나선 건 수정이었다. 그렇지? 라고 묻는 듯 수정이 보았지만 그 시선을 정모가 피했다. 갈 곳을 잃은 수정의 시선이 다급히 남편에게로 향했다. 아내의 말이 거짓말임은 남편도 알고 있다. 재훈은 말없이 이 말을 짚었다. 어차피 통하지 않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모가 사고를 친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도 감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죽 재킷 형사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CCTV가 있어요. 너, 망원동에 있었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정모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인생의 모든 게 끝나는 것만 같았다. 팀장님, 라이터와 검은 점퍼 찾았습니다. CCTV하고 일치해요. 어느새 들어갔는지 항공 점퍼를 입은 형사가 아들의 점퍼를 들고 나왔다. 모든 걸 포기한 듯 정모의 목이 툭 떨어졌다. 가죽 재킷 형사가 수갑을 빼내들었다. 잘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그가 아예 손을 잡았다. 살인 및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네? 정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말도 안 된다는 듯 되묻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흔들었다. 재호와 수정 역시 크게 한 방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정모는 낚시꾼의 찌에 걸린 생선처럼 온몸을 펄떡거렸다. 살인이라니! 전 불만 질렀다구요! 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가죽 재킷 형사가 정모를 잡아당겨 팔짱을 꼈다. 아이의 손에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가죽 재킷 형사는 반항하는 정모를 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수정의 옆을 지날 때 짙은 불냄새가 났다. 수정은 그대로 혼절해버리고 말았다. 2장 뭐래요? 아니라고 하지.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민광배 형사가 눈두덩을 꾹꾹 주무르며 회의실 철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쓴 웃음을 지으며 성윤준 형사가 그의 앞에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를 내려놓았다. 민광배는 고맙다고 힘없이 중얼거리며 오른손으로 캔을 잡고 왼손 엄지로 뚜껑을 땄다. 음 소리를 내며 커피를 단숨에 마셨다. 달짝지근한 커피를 마시니 눈앞이 좀 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민광배는 긴급 체포한 용의자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온 길이었다. 잠시 쉬어라! 말 한마디에 김정모는 말없이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그가 나오기 직전 김정모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자 원망스러운 눈길이 돌아왔다. 정말 불만 찔렀다고요! 사람은 안 죽였어요! 원래 단박에 내가 그랬어 하는 놈도 별로 없지만요. 성윤준이 말끝을 흐리며 민광배의 눈치를 보았다. 그 정말로 죽인 범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성윤준은 체포를 당하던 당시 김정모의 행동을 되짚어보았다. 망원동에 있었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의 얼굴은 거의 체념에 가까웠다. 그 아이는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진술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 김정모는 방화전력이 있어서 일찌감치 망원동 일대 연쇄방화사건의 용의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었다. 김정모의 입장이 반전된 건 살인 및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라는 체포 이유를 듣고 나서부터였다. 그 아이는 거세게 저항했다. 불을 지른 건 맞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체포한 지 만 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아,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고 입장 정리 확실히 안 해! 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과장이 들어왔다. 성윤준과 민광배가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사과장은 시선만으로 너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듯 시번덕거리는 눈으로 성윤준을 노려보았다. 그 시선에 성윤준의 목이 셔츠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헛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심지어 상대가 고등학생이야! 어? 저렇게 가둬뒀다가 아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럴 거냐고! 형사과장은 부쩍 예민해져 있었다. 무리도 아니었다. 여론의 문매를 거세게 맞은 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 일로 잘못하면 옷까지 벗을 뻔했었다. 독특한 범죄는 시선을 끈다. 거기에 자극적인 발화점이 붙으면 사회적 파장은 커진다. 형사과장이 이름만 대해도 파랗게 질려버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바로 예비신부 살해 사건 때문이다. 피해자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신부였다. 그날 아침 함께 마사지샵을 가기로 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러도 대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지옥이었다. 예비신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칼에 난자된 복부에서 엄청난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옆에는 예비신랑이 있었다. 그도 엄청난 피를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은 줄 알았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비명을 내질렀을 때 예비신랑이 깨어났다. 그는 피를 뒤집어 쓴 채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왜 그래 저제? 그것은 끔찍한 악마의 모습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예비신랑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해서 밤에 찾아왔고 같이 술 한 잔을 기울이긴 했지만 만취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를 죽였는지 찾아달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주변 인물들에게 탐문한 결과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또야? 싶을 정도로 매번 싸워댔고 예비신부가 파혼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CCTV도 없는 원룸 건물이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도 저항흔도 없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둘이 있었고 하나가 죽었다. 범인은 명확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붙인 기사들이 보도되자 여론에 관심이 쏠렸다. 검은 점퍼의 후드를 얼굴 끝까지 눌러 씌우고 기자와 카메라들 앞에서 연행한 사람이 형사과장이었다. 수사 브리핑 역시 대대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였다. 사건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던 것이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다. 예비신부가 파혼을 입에 담은 것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었다. 진범은 엉뚱한 데서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교도소 동기에게 자랑스러운 듯 말한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예비신랑의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악플을 비롯한 각종 포화를 다 맞은 뒤였다. 이후에는 경찰서장까지 카메라 앞에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 그 직후에 벌어진 10대 청소년 방화살인사건에 담당 형사인 민광배는 물론이요, 윗선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사인은? 어, 경부압박성 질식사입니다. 손으로 목을 조른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 갑상선 골절이 발견되었다. 시신을 불에 태워 끈에 의한 목조름인지 손에 의한 건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정밀한 부검 끝에 부검이가 피해자의 목 근육에 찢긴 흔적을 발견했다. 울때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같은 상처가 있는 점, 상처의 모양과 깊이가 두 개 모두 동일하다는 점, 두 개의 상처 간격을 종합해볼 때 손에 의한 목조름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상처는 엄지손톱에 의한 것이었다. 압박하는 힘이 너무 강해 손톱이 목 근육을 깊이 파고든 것이다. 강간은 없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놈이 맞아야 돼. 민강배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CCTV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목격자 아닙니까? 미리 시동을 걸어둔 차의 내부는 따뜻했다. 그는 어린 시절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눈사람처럼 후루룩 녹듯 시트에 몸을 묻었다. 피로가 전신을 덮쳤다. 눈이 욱신거렸다. 깊이 숨을 들이켠 뒤 길게 내뿜었다. 아직도 몸에 탄내가 미세하게 남아있었다. 김정모를 본 건 천운이었다. 근래 이어지는 크고 작은 방화는 한 사람이 버린 것으로 추정됐다. 방화의 장소가 망원동으로 집중돼 있었고, 벌어지는 시각과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이었다. 주로 새벽 시간대에 벌어지는 방화는 휘발유를 이용하고 있었다. 검은 점퍼를 뒤집어 써서 CCTV에 찍혀도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방화 지역 이후에는 어느 곳 CCTV에도 잡히지 않아서 망원동 일대를 잘 아는 인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 망원동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진 방화임을 미루어볼 때 이동수단이 없는 인물이 아닐까 추정됐다. 그래서 망원동에 살고 방화 전력이 있으며, 차가 없는 10대 청소년 김정모가 용의자 리스트에 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김정모가 유력 용의자는 아니었다. 조건에 맞는 방화 전력을 가진 용의자만 8명이 있었다. 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순찰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제 민영배는 비번이었다. 차를 몰고 도로를 지나가던 그의 눈에 김정모가 보였다. 김정모는 마침 집에서 나오던 길이었다. 새벽 1시에 외출? 검은 점퍼에 후두를 뒤집어 쓰고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하고 있었다. 음, 저놈이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멀리서 김정모를 쫓았다. 온몸의 세포가 긴장했다. 따라붙은 지 20분이 지났을 즈음. 아쉽게도 김정모를 놓쳤다.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 탓이었다. 걸어가는 사람을 차로 쫓다가 들킬 가능성이 커서 멀리서 쫓아갔기에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 그로부터 10분가량 그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녔지만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정모가 아니었던 걸까? 단순한 10대 청소년의 새벽 외출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곧장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망원동의 한 폐창고였다. 페인트 공장의 물류창고로 쓰이다 부도 이후 매각이 진행되고 있던 곳이었다. 내부에는 페인트를 비롯해 발화물질들이 상당수 남아있었다. 당연히 화재가 크게 번질 것이었다. 창고 옆은 민가였다.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민광배는 그대로 차를 몰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화점은 창고의 가장 안쪽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가장 안쪽에는 남은 페인트 통들이 쌓여있었고 거기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낸 것이라고 했다. 덕분에 불이 급속도로 번져 민광배는 차를 후진해 창고를 빠져나온 직후 119에 신고했다. 스스로 진화를 포기하고 후진했으니 망정이지 잘못하면 불길에 휩싸였을 거라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말해주었다. 인화물질에 붙은 불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어느 정도 진화가 마무리된 후였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시신을 발견한 화재 조사대원은 그것이 어느 창고에나 익히 있는 폐자재 중 하나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시커멓게 타버린 그 덩어리는 사람이었다. 김정모는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은 맞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었다. 불을 지르러 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때는 처음부터 불을 지르기 위해 집에서 출발했다고 하다가 슈퍼에 가는 길에 강한 방화 욕구가 들어 그쪽으로 갔다고 번복하더니 끝내는 귀에서 누군가의 명령을 들었다고 했다. 정신병에 의한 방화를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시신이 왜 발견됐는지 그게 누구인지도 자신은 모른다는 거다. CCTV에서도 김정모가 사람을 끌고 들어가거나 시신이 담겼을 걸로 추정되는 가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창고 안에서 김정모를 만난 이후 사건이 터졌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CCTV를 분석했지만 사망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가 폐창고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피해자를 죽인 뒤 옮겼다면 대체 어떻게 안으로 옮길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건 해결의 분수령이었다. 민광배는 주택가 골목 안으로 차를 진입시켰다. 밤늦은 시간인지라 이미 이면도로 옆으로 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집을 지나쳐 한참이나 내려간 끝에야 겨우 한자리를 찾아 댈 수 있었다.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몸이 무거웠다. 오늘따라 집이 멀게 느껴졌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싶었다. 그러면 피로가 단숨에 씻겨 내려갈 것 같았고 아까부터 맴도는 자신의 탄내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익숙한 낡은 철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3년 전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전세였다. 낡은 단독주택이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전세 조건이었기 때문에 주변 편의시설이나 집상태 같은 건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계약했다. 아는 인맥을 동원해 부동산에 미리 언지를 넣어두지 않았다면 이나마도 계약할 수 없었으리라. 민광배는 자동차 키에 달린 집 열쇠를 대문에 꽂았다. 철컹 하고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복 때문에 차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을 세우며 일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칸을 살 수 없었다. 한때는 정의로운 형사를 소망했던 그의 꿈은 어느덧 아파트를 하나 사는 일이 되어 있었다. 오셨어요? 문을 열자 그의 아들 윤호가 인사했다. 더없이 무미건조한 음성이었다. 손에는 컵을 들고 있었다. 그가 느닷없이 문을 열자 분명 움찔했다. 음료수를 담아 방으로 들고 들어가다가 딱 마주치자 어쩔 수 없이 인사하는 모양새였다. 마주치기 싫은데 재수 없이 걸렸다라는 표정이 얼굴에 여실히 드러났다. 오! 민광배는 신발을 벗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며 짧게 대답했다. 거의 열흘 만이던가? 이틀 전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는 아들을 만난 기억이 없다. 윤호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다. 콕! 문을 닫는 소리가 왠지 귓전을 때리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들의 방에서는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또 방 불을 꺼놓고 게임에나 빠져 있을 것이다. 해골무늬가 그려져 있는 검은색 티셔츠도 그의 신경을 거슬렸다. 밖에서 돌아와 옷도 갈아입지 않고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상의는 제 몸보다 두 배나 크게 입고 바지는 찢어질 듯 밀착되는 걸 입는 게 무슨 패션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방학이라고 뚫은 귀를 봤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잡아당겨 귀걸이가 떨어져 나갔다. 그 일로 아들은 눈이 뒤집힌 채 처음 보는 얼굴로 소리를 질러댔다. 어찌나 사나운지 범인들을 잡아 취조하는 걸 생업으로 삼던 자신조차 뒷걸음질칠 정도였다. 결국 민광배는 윤회의 얼굴에 따귀를 올려붙이고 나서야 아들의 발광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다.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다. 말도 잘 듣는 편이었고 뭘 사달라고 조르기는 해도 마트에서 들어눕거나 하는 일도 없었다. 애교가 없어 아쉬웠지만 남자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덩치가 갑자기 커지면서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렸는데 민광배는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이다. 그는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기다 문득 윤회의 방을 돌아보았다. 닫힌 문 저 안에는 아들만의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은 절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둠 속의 선체로 뭔가 능력이 생겨 저 아이를 다시 정자로 되돌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절대 맹세코 평생 두 번 다시 자신의 정자를 뿌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망원동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사건 현장 인근 여고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으로 밝혀져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잠이 깬 민광배가 안방에서 나왔을 때 아내 윤숙은 TV앞 소파에 앉아있었다. 민광배가 나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TV화면은 어느덧 사건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이 통제를 해도 카메라를 줌인해서 찍다 보니 창고 내부까지 여실이 나온다. 사건 현장을 보는 유가족의 심정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다. 윤숙은 마치 자신이 그 장소에 서 있기라도 한 듯 심각한 얼굴로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광배의 얼굴이 짜증스럽게 일그러졌다. 민광배는 성큼 걸어 소파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들고는 이런 반구도 없이 TV를 꺼버렸다. 아내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언제 왔어? 기가 막혀 허! 하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도 모르지? 방을 따로 쓰니까 알 리가 있나. 이 집에 이사오면서부터 민광배는 아내와 방을 따로 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졌다. 잠버릇 문제로 각 방을 쓰는 부부는 흔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혼의 유예.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 어쩌면 아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어쨌든 사회의 구성원으로 비뚤어지지 않고 안착할 때까지만 이렇게 살자고 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비뚤어져 제멋대로인 아들이 과연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밤새 화장을 지우지도 않았는지 윤숙의 얼굴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번들거렸다. 그늘이 생길 정도로 길게 붙인 눈썹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아이라인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거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이 구겨져 뒹굴고 있다. 처음 봤을 때 이 추운 날 저렇게 입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짧고 몸에 밀착되는 원피스였다. 옷, 네일 아트에 쏟아붓는 돈, 화장품, 그 외 생활태도, 하나하나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아내의 모든 걸 민광배는 이해하지 못했다. 집에 없었던 게 아니고? 돌아보는 윤숙의 눈빛이 경멸로 떨렸다. 무슨 뜻이야? 아무리 이혼한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자고 했지만, 넌 여전히 윤회의 엄마라는 뜻이야. 내가 아니라고 한 적 있어? 아니라고 한 적 없으면 애 좀 잘 돌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게 하지 말고! 뭐? 윤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광배는 몸을 돌려버리는 것으로 대화의 종료를 통고했다. 지난 3년,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아내와는 대화를 길게 해서 좋은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뭐 이런 것도 대화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광배는 욕실로 향했다. 거기, 윤회! 윤숙의 말은 민광배가 욕실의 문을 연 것과 거의 동시였다. 욕실은 이미 아들이 사용 중이었다. 열기가 가득 담긴 몽롱한 눈으로, 윤회는 민광배를 빤히 응시했다.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고, 한 손으로는 세면대를 잡고, 엉거주춤 서 있는 채였다. 윤회의 다른 한 손은 성기를 쥐고 있었다. 민광배는 자기도 모르게 문을 쾅 닫았다. 정신이 들자 곧 욕지거리가 뱉어졌다. 딱딱한 덩어리가 명치를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저 새끼가 문 하나 너머에 지 엄마가 있는데! 그런 생각 뒤로 분노가 치받았다. 이 새끼가! 오물을 뒤집어쓴 기분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를 악무는 것과 동시에, 참아볼 생각도 없이 화장실 문을 걷어찼다. 뭔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벌컥 열렸다. 쾅 소리에 놀란 윤숙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다. 윤회는 어느샌가 바지를 제대로 입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그 반동에 윤회의 몸이 거실로 나동그러졌다. 당신, 당신 뭐하는 거야? 윤숙이 달려와 민광별을 밀쳤다. 그리고는 윤회를 부축해 일으키며 괜찮냐고 물었다. 아들은 제 엄마의 손길도 기분 나쁜지 대답 없이 윤숙의 손길을 내밀었다.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윤숙이 항의하듯 소리쳤지만 설명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민광별의 가슴은 여전히 시금덕거렸다.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윤회의 눈동자를 보자 폭발하고 말았다. 흘끗 올려다보는 저 시선은 분명 반항이었다. 민광별은 조절하지 못하고 발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무참히 발바댔다. 퍽 소리와 함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딛는 소리가 들렸다. 어지러운지 윤회는 금방 눈을 뜨지 못한 채 새우처럼 허리를 굽혔다. 차라리 날 죽여! 날 때리라고! 윤회한테 그러지 말고! 윤회이 울고 불고 작은 주먹으로 민광별의 등과 어깨를 때리며 원망을 퍼부어댔지만 그런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해놓을 테니까 중국으로 가. 가서 학교를 다니든 미친 새끼가 되든 네 맘대로 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거지! 쓰러져 있던 윤회가 정신이 들었는지 픽 웃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 웃음은 마치 땅에 침을 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민광별의 신경을 긁었다. 그래, 사라져. 그게 서로 편하겠다. 민광별은 구겨진 옷을 툭 털며 아들을 지나쳐 현관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정작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에서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 경찰이 이래도 돼? 문을 닫을 때쯤 윤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다시 발광하듯 씨발하며 악성을 질러댔다. 민광배는 그저 문을 부서지라 닫아버렸다. 3장. 카페 홈즈 거울 앞에 서서 입을 아아 하고 벌려봤지만 보이는 건 없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아랫니 안쪽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잔뜩 당겨 교정한 아랫니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혓바닥으로 훑어보게 된다. 그래서일까 오늘 아침엔 혓바닥까지 갈라져버렸다. 응? 짜증나. 예신은 울상을 지으며 입을 다물고 턱을 어루만졌다. 턱이 욱신거리는 게 교정 때문인지 호랑이 하품하듯 입을 벌리고 있어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랫니 교정 6개월째. 불과 어제도 치과에 다녀왔다. 한참 성장하는 아동의 치아교정은 교정기를 끼우고 지내면서 올바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전부지만 성인의 교정은 다르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이 됐기에 예신의 치아처럼 삐뚤빼뚤 난 치아는 조금씩 움직여 자리를 잡으면 또다시 움직이는 일을 반복한다. 덕분에 교정에 드는 시간은 2, 3년 정도 가고 해야 했다. 익숙해질 법하면 또 치아를 강제로 움직여 통증이 유발되고 자리잡아놓은 치아가 움직일까 입안에서 치아교정용 고무줄인 엘라스틱으로 당겨 고정해놓기 때문에 한동안 턱까지 뻐근하다. 덕분에 먹는 게 힘들어져 강제 다이어트가 되니 기뻐해야 할지. 이렇게 되고 보니 어린 시절 치아교정을 해주지 않은 어머니를 자연스레 원망하게 된다. 예신은 거울 앞에서 입 벌리기를 그만두고 청소기를 들고 카페에 홀로 나왔다. 입안에 있는 엘라스틱이 신경 쓰이지만 억지로라도 잊어야 했다. 짜증을 가라앉히며 청소를 시작했다. 치과에 다녀오느라 오늘은 오픈 시간이 평소보다 늦었다. 카페 홈즈 그녀는 이곳의 유일한 바리스타이자 사장이다. 망원역에서 도보로 10분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좌회전에 걷다보면 오른편에 있는데 도로변이지만 2층인데다 간판도 작아 지나치기 일수다. 원래는 서교동에서 운영했지만 하루가 멀다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 때문에 결국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카페로서의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닌지라 손님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다. 시간이 많기에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걸 많이 해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신은 어렸을 적부터 셜록 홈스의 팬이었다. 홈스가 사용한다는 파이프 담배가 갖고 싶어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의 곰방대를 훔쳐온 적도 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모든 홈스 시리즈를 3번 이상 읽었다고 자신한다. 괴도 리펭의 팬인 친구와 기암성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두고 다투다가 2년 넘게 절교한 사연도 있다. 괴도 리펭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이 기암성의 비밀에서 홈스를 보르틀레라는 소년보다도 못하게 그려놓았기 때문이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자체하고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을 때 카페 홈즈라는 이름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나왔다. 홈스가 정확한 표기이지만 어릴 때부터 홈즈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 홈스는 뭔가 맛이 살지 않는다. 물론 이름은 카페 홈즈지만 예시는 이곳의 홈즈 관련 소설은 물론 국내외 미스터리와 스릴러 작품들을 비치해서 미스터리 스릴러 북카페의 콘셉트로 만들었다. 손님이 적어지면서 장점이 생겼다고 한 건 그 덕분에 많은 이벤트를 열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소규모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작가와의 만남 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국내 미스터리 스릴러 작가에게 제안해 강의도 열었다. 총 25자리를 마련했는데 지난번 모 작가의 강연에는 30명이 들어와 5명의 자리를 추가로 마련해 주느라 골치를 앓을 정도로 인기였다. 손님들 중에는 작가들도 많다. 조용한 분위기에 작업을 할 수 있어 오후만 되면 작가들이 노트북을 들고 하나 둘씩 들어온다. 뭔가 지친 얼굴인 사람, 좀비 같아 보이는 사람, 활기찬 얼굴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 등 다양하긴 하지만 컴퓨터를 열고 작업하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엄청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은 경이롭기도 하다. 하지만 손님이 없어 작업하기 좋은 카페라는 인상은 슬픈 웃음을 짓게 만든다. 가끔은 저작권이 만료된 오래된 홈스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관람료는 받지 않고 커피값만 받는데 여름에는 비교적 인기가 많은 편이다. 가끔은 호러 영화도 상영해달라는 손님들의 부탁을 받기도 하지만 카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아직은 셜록홈즈 시리즈만을 상영했다. 언젠가는 국내 유명한 미스터리 스릴러 작가들의 사인회나 릴레이 강연회를 해보고 싶다. 이 카페를 운영하며 그때그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어 행복했다. 수익이 크지 않아 계속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언젠가 받기 전까지는 해보고 싶은 일은 모두 하고 싶다. 청소기를 돌리던 예신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머리가 짧고 호리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다. 표정에 날이 서 있진 않지만 단단한 얼굴이다. 예신은 얼른 청소기의 가동을 멈추고 자리를 가리켰다. 아니요 들어오세요. 예신의 말에 민광배는 조금 주저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오픈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카페에 앉기가 불편한 거다. 조용히 얘기를 나누려 들어왔는데 주인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대화고 뭐고 정신만 없다. 예신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얼른 청소기를 집어넣었다. 아 오늘은 오픈 준비가 늦었나 보네요. 다행히 뒤따라 들어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낯이 익었다. 이 카페에 자주 오는 단골 중 한 명이다. 이름은 현재욱. 형사라는 건 본인이 말을 줘서 알고 있다. 자주 찾아오는 손님에게 귀찮게 말을 걸거나 직업을 묻지는 않지만 혼자 오는 손님들은 웬일인지 자기 직업이나 개인사를 스스럼 없이 얘기하곤 했다. 무리하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예신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져서인지도 모른다. 낯간지럽게 남자들끼리 무슨 카페야. 담배나 한 대 피우지. 민광배가 시선을 창가로 돌리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예신은 어색하게 웃으며 지금 막 들어온 현재욱을 향해 인사했다. 오셨어요? 예신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 카운터 위에는 메뉴판이 작게 세워져 있었다. 현재욱은 카운터 앞으로 와 메뉴판을 들여다보더니 민광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뭐 마실지 골라야지. 대충 주문해줘. 아, 저 자식. 장난스럽게 불평하며 현재욱이 예신에게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저희 미스 마플의 정원으로 두 잔 주세요. 예신은 카드를 받아 계산을 한 뒤 영수증과 함께 진동배를 내주었다. 미소와 함께 그걸 받아든 현재욱은 민광배가 있는 테이블로 가 앉았다. 커피 괜찮지? 미스 정원인지 뭔지가 커피냐? 하, 뭔 이름이 그래? 하, 미스 마플의 정원. 블렌딩 커피인데 아무래도 콘셉트가 미스터리 카페니까 커피 이름들을 그렇게 지었더라고. 다른 메뉴로는 홈즈와 런던 산책, 그레이 멜로 포하로, 이웃집 맥으레가 있다. 이름들을 알려주니 민광배가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현재욱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 이 자식이 형님이 간만에 기분전환 좀 시켜주신다는데, 음? 아, 나 고무줄 좀 썼다. 돌돌만 포스터를 고정한 고무줄을 가리키며 현재욱이 말했다. 함께 점심을 먹은 뒤 민광배에 차로 이동했다. 자꾸 펼쳐지려는 포스터가 안 그래도 귀찮던 참인데, 내리며 뒷좌석에 실어둔 가방을 꺼내려다 바닥에서 버려진 고무줄을 발견했다. 자기 차에 떨어져 있었는지도 몰랐는지 민광배가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차에 떨어져 있던데? 그래? 뭐 얼마든지. 그게 뭔데? 경찰청 들어갔다가 홍보팀장이 이거 우리 민원실장 좀 갖다주라고 해서 대신 배달 서비스 하는 중. 무슨 안내문인지 홍보물인지 그런가 봐. 그래? 윤후는 잘 있지? 뭐 그냥 저냥. 현재욱과는 12년 전 같은 경찰서 형사팀에 배치되면서 만났다. 배치 1년 뒤 현재욱이 지방으로 발령받으면서 만나지 못했지만 최근 민광배가 근무하는 은파경찰서에 형사 2팀으로 배치되어 오면서 다시 친분을 이어가고 있었다. 동갑이고 말도 잘 통하는 편이라 쉬는 날이 맞을 때마다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그만큼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나름 알고 있다. 현재욱은 민광배가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 윤후를 떠올리자 민광배의 기분이 더 가라앉아 보였다. 고집스럽게 말하는 민광배의 얼굴을 보며 현재욱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민광배는 얼른 표정을 바꾸며 일어섰다. 현재욱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궁금한 건 많지만 묻지 않았다. 민광배가 그 화제에 관해서 피하고 싶은 것 같아서였다. 예전에는 서로 말하지 못할 게 없었는데 그런 친구의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말하지 못하는 속은 오죽할까 싶어 깊게 묻지 않았다. 윤숙하고의 사이가 좋지 못한 것 정도는 느낌으로 알고 있다. 민광배가 화장실로 들어간 뒤 예신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테이블로 다가왔다. 아,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여름 후의 살인 저 구했어요. 아, 정말요? 현재욱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름 후의 살인은 1967년에 출간된 한 영국 추리작가의 처녀작이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가여서 일반적인 책보다 훨씬 적은 양을 인쇄했던 출판사는 허둥지둥 증쇄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작가가 돌연 증쇄를 거절했다. 그리고는 상당량의 위약금을 주고 출판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인쇄를 훨씬 올려받고 싶어 그런 거라고 추측한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제안하려 작가와 접촉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가가 살해당했기 때문이었다. 영국 경찰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 호사가들이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 인쇄된 2천 권의 책 소유자 중 한 명이 되기 위해 경매 시장을 훑고 또 훑어야 했다. 그런데 예신이 2천 권 중에 한 권을 손에 넣은 것이다. 예신이 대학 시절 한국에는 불법 번역번이 돌았지만 초판본을 손에 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귀한 게 대체 어디에? 현재욱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책장을 둘러보았다. 예신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손으로 카페 안쪽 책장을 가리켰다. 여름 후에 살인 초판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현재욱이 책장 쪽으로 다가갔다. 예신이 뒤따르려 할 때 현재욱이 앉았던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이 울었다. 형사님! 전화요? 현재욱이 고개를 돌렸다. 아, 그거 아까 그 친구 핸드폰 같은데요? 예신은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환하게 켜진 핸드폰 액정화면 속에 무지개의 깃발 앞에서 웃고 있는 화려한 차림의 여성 사진과 최윤숙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불쑥 손 하나가 끼어들었다. 예신은 깜짝 놀라며 옆으로 비켰다. 갑자기 튀어나온 손의 주인은 화장실에 갔던 민광배였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쓱 손가락으로 화면을 훑었다. 수신 거절을 한 것이다. 그는 수신음이 멎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집어넣었다. 아 죄송합니다. 남의 핸드폰을 훔쳐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예신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민광배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다. 머쓱해진 예신은 얼른 카운터 쪽으로 갔다. 현재욱이 오히려 미안한 듯 웃었다. 평소 같았으면 왜 까칠하게 구냐고 한마디 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조용히 민광배의 맞은편 자리로 돌아갔다. 그가 요즘 사적으로는 아들 문제, 공적으로는 망원동 화재 살인사건 때문에 홀치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상했네. 피해자는 치아 기록으로 확인이 된 것 같던데? 꽤 심하게 불탄 시신이라 유전자 확인에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시신의 치아 상태를 공문으로 작성해 서울 지역 치과에 모두 돌렸다. 연락이 온 것은 세민동의 한 치과였다. 즉각 환자의 정보를 조회했다.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여학생이었다. 어, 세민여고 2학년생. 자네 아들이랑 동갑이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민광배가 어두운 얼굴을 했다. 그 사이 진동벨이 울었다. 현재욱이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예신이 내놓은 쟁반 위에 커피를 확인하며 말했다. 요 앞 폐창고에서 화재사건 난 거 아시죠? 저 친구가 그 사건 담당인데 요즘 골치를 좀 썩어서요. 아, 네. 예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재 당일부터 뉴스가 계속 보도되어서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건이었다. 같은 망원동이라 오는 손님마다 그 이야기를 꺼낸다. 혹시 목격했다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연락주세요. 당연하죠. 예신의 대답에 고개를 숙이며 현재욱이 쟁반을 집어들었다. 걸어오는 그를 보며 민광배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듯 살짝 눈을 흘겼다. 하지만 현재욱은 기죽지 않았다.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리에 앉으며 상체를 기울였다. 그는 예신 쪽을 흘끗 보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저 사장님이 내가 말한 그분이야. 홈즈의 마플. 민광배가 예신을 살짝 보았다. 현재욱이 하도 유난스럽게 떠들어대서 기억하고 있기는 하다. 처음에는 마플이 뭔지도 몰랐다. 마플을 잘못 얘기한 줄 알았더니 에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캐릭터라고 했다. 카페 홈즈의 마플 여사라나 뭐라나 앉은 자리에서 얘기만 듣고도 사건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데 이렇게 봐서는 믿기가 어려웠다. 동그란 안경에 작은 체구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여성으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당시 현재욱이 골치를 썩이던 고시원 대학생 살인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해결한 것으로 봐서 허풍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 그 녀석은 전혀 자백하지 않는 거야? 다시 화재사건으로 얘기가 돌아오자 민광배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어 계속 자기는 불만 냈다고 해 피해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정말로 그 녀석이 안 죽인 거 아냐? 현재욱의 말에 민광배가 인상을 썼다. 그 새끼가 아니면 누구라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다. 현재욱은 살짝 상체를 뒤로 물렸다. 크게 말실수를 한 것까진 아니지만 경찰서장 대국민 사과건으로 예민한 문제인 것을 자신이 간과했다고 생각했다. 현재욱은 진정하라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아니 내 말은 혹시 그 녀석이 불을 내러 들어갔을 때 이미 시신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야. 나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 새끼가 그건 아니래. 현장에도 데려갔는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 녀석이 만약 죽였다면 차라리 원래부터 시신이 있었다고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냐? 민광배는 이를 갈았다.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거야. 이미 그 자식이 휘발유를 구입하는 CCTV 영상까지 확보를 했어. 그리고 현장에도 그 녀석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했고. 아무도? 현재욱이 눈을 커다랗게 떴다. 고개를 끄덕이는 민광배의 얼굴이 어두웠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듯이. 피해자가 들어가는 CCTV가 안 나왔어. 죽여서 데리고 들어갔다면 시신을 어딘가에 담아서 날랐을 텐데 휘발위만 사서 들어가는 영상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라는 거지? 그게 문제야. 뭐 CCTV 사각지대도 있고 하니까 찍히지 않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재판까지 가도 그 녀석 말고는 범인이 없다고. 현재욱 역시 현재의 용의자 소년 말고는 다른 범인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이다. 무엇보다 담당 형사를 비롯해 과장부터 경찰, 서장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었다. 용의자가 고등학생 신분이기에 지켜보고 있는 눈도 많다. 민광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현재욱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내듯 민광배가 눈을 번뜩이며 중얼댔다. 그놈이어야만 해. 반드시. 요즘 한창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한숨 돌리라고 불러냈는데 민광배는 영 사건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형사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그 이후 10분쯤. 이렇다 할 대화 없이 두 사람은 커피만 마셨다. 그만 일어나자고 제안한 것은 현재욱이었다. 그는 빈 커피잔을 쟁반에 담아 카운터에 올렸다. 잘 마셨습니다. 그 사이 민광배는 인사도 없이 카페 홈즈를 나갔다. 예신에게 인사를 마치고 현재욱도 민광배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예신이 카운터에서 나와 현재욱의 뒤를 따랐다. 현재욱은 돌아보며 의아한 눈을 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주저하는 그녀의 표정에 단순한 배웅이 아님을 눈치챈 것이다. 예신이 용기를 내듯 입을 열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로부터 이틀 후의 출근길이었다. 비번이었던 전날 아들 윤후는 민광배의 눈에 단 한 번도 띄지 않았다. 아내 윤숙에게도 윤후가 어디 갔는지 묻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에 차라리 안도감이 들었다. 아들이 인생에 없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없어야 안도감이 든다. 어쩔 수 없이 쓸쓸한 기분이 따라붙었다. 경찰서에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경찰서 입구에 서있던 의경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격례를 했고 그가 항상 주차를 하는 주차장 제일 안쪽 라인에 평소처럼 차를 세웠고 1층으로 들어가는 동안 낯익은 인물들과 인사를 했음에도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의 몸에는 어느새 불길한 예감이 덕지덕지 묻어있었다. 뭐가 다르지? 생각해보니 그것의 정체는 시선이었다.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평소와는 다른 시선. 자신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 형사팀의 출입문을 열면서 민광배는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까지 느꼈다. 형사가 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을 연 순간 민광배를 기다리고 있던 그와 눈이 마주쳤다. 현재 우기였다. 그는 상담 테이블에 앉아 문이 열리자 이쪽을 돌아보았다. 더없이 긴장된 현재욱의 얼굴을 보면서 아침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민광배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건 현재욱만이 아니었다. 평소라면 가볍게 아침 인사를 주고받았을 형사과장과 다른 팀원들 역시 현재욱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당혹, 불쾌감, 안쓰러움, 경멸. 각자의 얼굴마다 다른 색의 시선이 그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그 정적을 참을 수 없어 민광배가 짐짓,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 팀 녀석이 왜 아침부터 남의 나와버리 점령이야? 평소대로라면 현재욱이 응수해 왔을 테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와서 앉으라는 듯이 손으로 자신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가슴에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민광배는 왜 그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현재욱이 캔 음료를 내밀었다. 왜 그러는지 묻고 싶었지만 음료수를 마셔야 얘기를 하겠다는 듯 현재욱은 자신을 보고만 있었다. 왼손으로 캔을 따 한 모금 마셨다. 음료는 시원했지만 이상하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돌아서 있는 형사과장에 등이 보였다. 평소대로라면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형사 1팀이 웬일인지 멈춰 있었다. 망원동 화재 살인사건 오늘부로 형사 2팀으로 이관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밀려 내려가는 걸 느꼈다. 다리 어딘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 그쪽으로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추운 듯 했고 손이 떨리는 것도 같았는데 허벅지에 바지를 꾹 움켜잡았을 뿐 실제로는 떨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애써 입을 열었다. 왜 남의 밥그릇을 넘보고 난리야? 금방 해결되는데 현재욱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민광배 형사 지금 이 시간부로 개인 차량 및 공모 차량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벼락을 맞은 듯 민광배가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민원인용 철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괭음을 냈다. 민광배의 시선은 곧장 창 밖으로 향했다. 1층 형사팀 사무실 창으로 보이는 주차장에서 국과수와 2팀 형사들이 이미 그의 차량을 감싸고 있었다. 떨리는 시선으로 민광배가 현재욱을 바라보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넘어져 있는 철제 의자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앉으라는 듯 민광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민광배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저 차 안에서 무엇이 발견될지를 포기한 듯 민광배가 선체로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죽였어. 모두의 시선이 그 얘기로 쏠렸다. 민광배는 모든 것을 인정할 작정이었다. 말 끝에 잠시 숨을 몰아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20여 년의 형사생활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다. 그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현재욱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아니, 네 혐의는 시신훼손 및 유기 그리고 범인은 얘기야. 민광배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도망치고 싶은 그의 욕구를 올가매는 것처럼 현재욱의 말이 이어졌다. 살인에 대한 진범 최윤숙 자네 부인은 이미 체포됐어. 오늘 아들이 어디 갔는지 민광배는 알지 못한다. 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윤후는 어떻게 변할까? 그는 두렵다.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유학 보냈어야 했다. 민광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처음부터 아내는 그와의 관계를 힘들어했다. 신혼여행 첫날밤을 민광배는 기억한다. 마치 통나무를 안는 느낌. 하지만 긴장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중매로 만나 열렬한 사랑을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뭔가 통한다고 그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서서히 그와의 부부관계를 멀리하려 했다. 처음엔 몸이 아프다든가 하는 핑계를 댔지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섹슬리스로 살고 싶다고 얘기해왔다. 몇 번 설득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민광배는 자신이 섹스에 환장한 짐승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나마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난 윤후가 있어 이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참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3년 전 민광배는 진짜 아내의 모습과 맞닥뜨렸다. 여름이었다. 무척이나 더웠던 해로 기억한다.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피해자는 여중생이었다. 귀가해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마셨고 1시간이 채 되기도 전 잠에 빠져들었다. 여중생이 깨어난 건 그로부터 장장 8시간이 지난 뒤였다. 눈을 떴을 때 여중생은 나체 상태였고 음부에 이상한 감각이 있었다. 성폭행을 의심할 수 있었다. 나중에 성분 검사를 해보니 음료수 안에 상당량의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곧장 검사에 들어갔다. 약간의 상처는 있었지만 정액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질 내부의 상태로 보아 적어도 삽입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유두를 물어 상처가 있었지만 타액은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을 씻긴 것이다. 그런 사정을 근거로 성불능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대두됐다.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꼼꼼히 씻기는 대담성으로 볼 때 가해자는 아이의 부모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이 아파트의 거주자일 가능성과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좁히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아파트에는 더워도 문을 잘 닫고 생활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을 뿐이었다. 당신도 조심해. 더워도 문 잘 잠그고 아마 그날 아침 민광배는 윤숙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아내의 표정이 어땠더라?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어쩌면 웃었는지도 모르겠다. 민광배는 그놈을 잡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형사과장은 새로운 사건으로 넘어가라고 했지만 그는 쉽사리 이 사건을 놓지 못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동네에서 이런 일을 벌여 하는 자존심도 있었지만 피해자는 아들 또래의 아이였다. 딸은 없었지만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민광배는 그놈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내의 서랍에서 수면제 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당신 수면제 먹어? 어 가끔 잠이 안 와서 조금의 지체도 없이 아내가 대답했고 대답했고 그는 수면장애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다.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인사 지뢰였다. 잠이 안 오는 건 누구한테나 다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과 같은 것이라는 것도 그다지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출근길에 민광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멈칫했다. 주머니를 더듬거리는 그의 얼굴에 낭패의 기색이 스쳤다.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은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거리는 일이 잦다. 용의자 리스트를 한 번 쓱 보기만 해도 줄줄 외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씁쓸해하며 윤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시 올라가기가 귀찮았다. 베란다에서 열쇠를 던져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참 신호가 울렸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을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었다. 윤숙이었다. 어? 당신?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윤숙은 곧장 비상계단 방화문을 열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민광배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형사의 본능이었던 것 같다. 계단으로 내려간 윤숙은 2층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방화문을 열어 복도로 들어갔다. 2층에 아는 사람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걸음걸이는 아는 사람의 집에 놀러가는 건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2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딱 한 군데 문이 열려있는 집이 있었다. 윤숙은 그 앞에서 집안을 기웃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한 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계의 빛이 가득했다. 민광배는 자기도 모르게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주변을 확인한 윤숙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광배는 그 집 현관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여보! 윤숙이 남의 집 거실에 놓인 빨래건조대 앞에서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그 손에는 손바닥만한 여성 팬티가 들려있었다. 좁은 동네였다. 꼬리가 길면 밟힐 것이고 금방 소문이 날 게 뻔했다. 아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났다. 그래서 이사했다. 아내와의 이혼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사춘기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걱정이었다. 자신과는 잘 얘기하지 않는 윤호였지만 엄마에겐 가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런 아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으면 더 비뚤어질 것만 같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민광배에게 아내는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아니었다. 잠깐 혼란을 겪을 뿐 다시 달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보이는 모성애만 보아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윤숙이 동성애자로서 성적 쾌락을 채우기 위한 범죄만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모성애 같은 게 있을 리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무지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본 것으로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다. 그날은 비번이었다. 며칠간 잠복하며 고생한 끝에 시장통 아리랑치기를 검거한 뒤였고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전날 저녁 일찍 잠이 들었었다. 그런 덕분인지 잠에서 깼을 때는 새벽 1시 40분밖에 되지 않았다.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형사들은 흔하게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 또 이렇게 못 자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윤후가 들어오는 건가 싶었는데 나가보니 윤숙이 방에 없었다. 불길함을 느낀 순간 깨달았다. 그동안 아내에 대한 불안감을 자신이 그저 억눌러왔을 뿐이라는 걸. 차를 타고 한 바퀴 돌다 어느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윤숙을 봤다.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남편 차도 알아보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를 대놓고 골목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여학생이 있었다. 치마가 위로 들린 상태였고 눈을 허옇게 뜬 채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이미 심장 박동이 멎은 뒤였다. CCTV가 없는 걸 확인하고 시신을 차에 실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거의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감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패닉 상태에서 정신없이 시신을 차에 실고 망원동 쪽으로 무작정 달리다 김정모를 발견했다. 망원동 일대에서 크고 작게 벌어지는 방화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정모.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휘발유일 가능성이 컸다. 저놈이다. 그를 만난 건 천운이었다. 김정모의 뒤를 쫓았다. 역시나 김정모는 폐창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놓고 도망쳐 나왔다. 민광배는 곧장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휘발유를 부은 데다 폐창고에 남아있던 인화물질까지 더해져 화재는 생각보다 컸다. 가장 큰 불길 위에 시신을 던지듯 꺼내놓았다. 시신에 불이 붙는 걸 보고는 곧장 차를 끌고 나왔다. 그것이 현직 형사가 화재사건의 목격자가 된 경위였다. 자네 와이프가 전부 인정했어. 민광배는 입을 꾹 다문 채 바닥 어딘가를 고집스럽게 응시하고 있었다. 현재욱의 말로 체포된 윤숙이 이 경찰서 어딘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을 텐데도 자세한 얘기를 묻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욱이 대신 말해주었다. 시체가 왜 망원동 창고로 옮겨갔는지 왜 김정모가 살인범이 됐는지 의아해서 항상 불안했대. 근데 니가 덮으려고 일을 꾸민 건 상상하지 못했다고 놀라더라. 화재 뉴스를 정신없이 보고 있던 윤숙이 떠올랐다.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민광배가 말을 돌렸다. 처음부터 김정모가 시신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에 CCTV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목격자가 됐고 CCTV엔 사각지대라는 것도 있어서 자신이 더 유리했다. 김정모가 방화를 저지른 건 확실했고 그 안에서 시신이 나왔으니 김정모가 용의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신을 어떻게 왜 가져갔는가에만 형사들이 몰두할 거라고 민광배는 예상했다.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예비신부 살해 사건의 여파로 형사과장은 이미 체포한 김정모의 범행으로 이 방화살인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카페 홈즈 현재욱의 대답에 민광배가 의아한 눈을 했다. 여기서 그 카페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욱은 대답 대신 포스터를 들어보였다. 지난번 카페 홈즈에서 만날 때 경찰청 홍보팀장의 심부름으로 받아왔다던 포스터였다. 포스터는 여전히 둘둘 말아 고무줄로 고정된 채였다. 이 포스터가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듯 민광배는 아무런 말 없이 포스터를 응시했다. 현재욱은 검지로 정확히 가리켰다. 검지의 끝이 가르친 곳은 포스터를 고정한 고무줄이었다. 이거 단순한 고무줄이 아니라는 걸 몰랐겠지. 홈즈에서 나올 때 예신은 물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피해자의 치과 기록으로 신원 확인을 했다는데 어떤 기록이었느냐고. 그래서 독특한 치아 모양이라 치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다. 이 고무줄, 교정한 치아를 당기는 데 쓰는 고무줄이래. 정확한 명칭은 엘라스틱. 치아 상태마다 고무줄 굵기나 텐션이 다르다나? 여러 종류가 있대. 이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어. 물론 고무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도 검출됐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덜미를 잡혔다는 뜻일까? 아니면 단순히 넘어간 곳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생각해서일까? 민광배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초점 없는 시선으로 멍하니 말했다. 그렇다면 범인을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네가 범인일 수는 없어. 알 텐데. 그는 서류를 내밀어 한 지점을 가리켰다. 사인이 경부압박성 질식사라는 결과와 함께 그 근거가 적힌 부분이었다. 목을 조를 때 양쪽 엄지손톱 때문에 생긴 근육의 상처. 현재욱의 시선이 민광배의 오른손으로 향했다. 민광배는 자신도 모르게 얼른 그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았다. 민광배의 오른손은 엄지부터 중지까지 손톱이 없다. 신임 형사 시절 호기롭게 달려들다가 용의자가 억지로 닫던 문에 짓이겨져 손톱을 제거했었다. 그 뒤로 다시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처음엔 불편하고 아팠지만 점점 굳은 살이 생겨 그다지 불편함 같은 건 없었다. 음료수 캔을 딸 때만 왼손으로 하면 되니까. 민광배는 멍하니 눈앞에 놓인 음료수 캔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피해자의 목에 양손 엄지손톱 상처를 낼 수 있는 범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넌 몰랐겠지만 다른 형사들은 사실 좀 의심하고 있었어. 형사가 목격자인 상황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걸리는 점이 많았거든. 게다가 창고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는 상황만으로도 의심사기에 충분했다고. 그런데 시신의 남은 상태를 보면 넌 절대 범인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음으로는 민광배의 아들인 민윤후에게로 시선이 옮겨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있던 그날 윤후는 친구들과 밤새 홍대 클럽에 있었다. 아는 선배의 신분증을 이용해 들어가 밤새 춤을 추고 여자들을 기웃거렸다. 하지만 얼굴과 행동에서 어린 티를 지우지 못해 매니저는 윤후 일행을 주시하다가 재차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입구에서보다 신분증 사진과의 비교가 더 정밀하게 진행되자 결국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들통났고 매니저는 윤후 일행을 클럽 밖으로 내쫓았다. 이미 입장을 시킨 데다 술도 마신 뒤였다. 만약 경찰이 알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 아이들을 을러서 함구시키는 선에서 끝났다. 그때가 새벽 4시 반. 사건이 벌어진 뒤였다. 민광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현재욱의 말을 듣기만 했다.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계획대로 형사들은 김정모가 어떻게 시체를 옮겼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자신을 향해 의심의 시선이 날아왔던 것도 따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도 그날 밤 윤후가 클럽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도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아이가 집에 없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덕분에 용의자가 되지 않았다니 흠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렇다고 팀원들이 금방 사실을 알아낸 건 아니야. 증거를 통해서 너도 윤후도 범인일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냥 너의 말을 믿기로 했던 거지. 네 말대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각지대나 트릭을 통해서 김정모가 피해자의 시신을 옮겼을 거라고 말이야. 넌 아무 상관 없었어. 근데 아까 그 홈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홈즈라는 말이 나오자 민광배가 고개를 들고 현재 욱을 보았다. 한 명이 더 있지 않느냐고. 예신은 그날 민광배의 핸드폰에 걸려온 윤숙의 전화를 보았다. 발신자의 이름과 함께 그녀가 프로필로 지정해 놓은 사진은 무지갯빛의 깃발이었다. 하지만 일곱 가지 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남색이 빠진 여섯 개의 색을 이용한 깃발이었다. 뉴욕의 예술가이자 성소수자인 길버트 베이어가 여덟 가지 색으로 처음 만든 이래 여섯 개 색으로 변모해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축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깃발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퀴어 축제에서 사용했었다. 카페 홈즈의 사장 예신은 윤숙이 동성애자임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녀의 당일 행적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던 거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거나 빕박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대상만 다를 뿐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인간이니까 그 안에서 범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용의자 범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윤숙이 처음으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행적 조사 결과 사건 이틀 전 피해자가 들어갔던 마트에서 찍힌 영상 속에서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 피해자를 흘끗거리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스토커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해서 확인했을 때 CCTV를 분석했던 경찰관은 주변에 수상한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내심 범인을 남자로 특정해 놓고 찾았던 탓이었다. 너 그래서 윤후 유학 보내려고 했던 거지? 현재욱이 물었지만 민광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후려치던 그날 아침을 떠올리고 있었다. 남자아이들의 수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걸 본 순간 눈이 뒤집혔었다. 제 엄마를 닮아 성도착증에라도 걸릴까 했던 그의 두려움을 건드렸던 것이다. 현재욱은 절차에 따라 민광배를 시신, 훼손 및 유기 그리고 범인 은닉죄로 체포한다고 다시 한 번 알렸다. 민광배는 순순히 양파를 내밀었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을 느끼며 그는 아들 윤후를 떠올렸다.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박스를 뜯자 초록빛 탱탱한 청귤들이 예신의 눈을 사로잡았다. 상큼한 향 때문에 입에 침이 고였다. 새 메뉴를 위해 제주도에서 특별히 주문한 청귤이었다. 창고에서 가장 큰 보호를 가져와 청귤을 씻어냈다. 그리고는 새로 물을 담고 베이킹 파우더와 식초를 풀었다.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담가 둬야 소독이 된다. 껍질째 절여 차를 담글 생각이었다. 새 메뉴는 청귤 에이드와 따뜻한 청귤 차 두 가지로 결정됐다. 작업을 마치고 젖은 손을 닫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현재욱이었다. 어서 오세요. 예신의 인사에 현재욱이 미소로 답하며 카운터 앞으로 왔다.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는 주문의 의미도 있었지만 예신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의미도 있었다. 아마 사건 해결에 조언을 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하려는 듯 했다. 오늘의 현재욱은 혼자였다. 예신은 현재욱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며 이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친구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예신은 안타까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커피는 홈즈와 런던 산책 어떠세요? 현재욱이 대답 없이 웃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책, 카페 홈즈의 가면?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이 책에는 모두 4명의 추리소설 작가가 의기투합을 해서 카페 홈즈랑 무조건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진 단편 소설집입니다. 분량은 4분이 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일반 단편보다 길어서요. 낭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 정혜연 작가의 작품, 오늘 읽어드린 정혜연 작가의 작품 너여야만 해 속에서는 카페 홈즈의 마플 여주인이 사건을 해결을 하죠. 나머지 작품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책 뒷날개에 추천사를 쓴 소설가 김탁환 선생의 말에 의하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면서 카페 홈즈의 망원동에 있는 이곳에 직접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망원동에 이 카페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놀러가 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편집자, 작가, 그리고 추천사를 쓴 김탁환 선생까지 가상의 공간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까요? 글쎄 제가 검색해서는 안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멋져요. 미스테리 매니아인 어떤 여성이 돈 버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련다. 그러면서 추리소설로 가득한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추리소설 지망생들, 추리소설 매니아들 심지어는 망원동 부근에서 근무하는 형사님들까지 찾아와서 이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추리소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상상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는 여기 안잡이에서 그렇게 수다 떨면 되고요. 네네네, 물러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요. 예전에 올린 많은 소설들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회수와 작품의 재미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날 자기가 볼 때 썸네일이 마음에 들거나 그러면 갑자기 밀어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제 채널의 경우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하면 또 무조건 조회수가 나오는데요. 되게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도 너무나 좋지만 어머, 이 작품도 정말 좋은데 이게 네임밸류에서 떨어져서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아냐 모르냐가 네임밸류인 거지 실제로 그 작가의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회수 안 나온 작품들 중에 그렇게 안타까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견 없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무협지도 좋아하는데 하면 아시죠? 보노보노 자파점 가셔서 영웅문 이외에도 많은 재미난 작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8명이 돼야지 되는 멤버십 회원 가입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혹시 해주실 분이 계시면 좀 해주시고 네, 온통 부탁드리는 것 뿐이네요. 하지만 그냥 들어만 주셔도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댓글 주시면 더 더 더 감사하고요. 네, 무조건 감사한 안잡이였습니다. 저 있는 데는 오늘 좀 시원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러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